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우! 리퍼? 라인 자리야? 리퍼 라인 자리야 리퍼다 맥크리 부자 아나 아나 거점 정면 맥크리 있다 라인 부자 리퍼 위에 리퍼 아 엘무님 50클럽 감사합니다 리퍼 호거 엘무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상대 메이 겐진 조심해요 구슬 안 붙어있어요 오른쪽 오른쪽에 맥크리 라피톤 오른쪽에 맥크리 오케이 오케이 맥크리 먼저 잡고 가죠 잡고 다시 갑시다 초월 있어요 초월 먼저 섭시다 자리야 구슬 메이 내 빠졌다 메이 봉 초월 나 얼었어 잠깐만 메이한테 뽕 뽕메이 자리야 라인 부자 나중에 살려주세요 뒤에 맥크리 있어요 겉쪽 오른쪽 맥크리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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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칸은 방금 루슈 루슈 비비는거 두 칸은 먹었어요 일단 두 칸 먹었어요 두 칸 먹었어요 두 칸 먹었어요 두 칸 먹어서 괜찮아요 침착하게 싸워주세요 우리 힐러들 없어요 나이스 궁극기 충전중이다 메이 합류하면 아무래도 뚫기 힘들지 힝 힝 힝 힝 없는 상태라서 우리 빼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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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칸 두 칸 먹었어요 두 칸 먹었어요 두 칸 먹었으니까 빼도 돼요 아 저 맥프 정도 안 좋았어요 아 맥프 잘 선다 맥크리 하고 또 트레이서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맥크리 다운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나 직속 10초에요 네 루슈 반피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아이고 맥크리 잘 쏜다 아이고 까비 잘 나이스 나의 힐 증폭 안 왔다운 산대 하나 없고 메이 궁 망치 망치 아 많이 눌렀다 자리야님 쪽으로 올라가서 자리야님 왼쪽이 메이 어느거 없어요? 어 빼야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다 죽었어 어어 자리야님 혼자에요 오른쪽에 맥크리 아 맥크리 아 맥크리 헤드 맞췄어 맥크리 만피 저희 초월도 있어요 라인 열파점 빠졌고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이거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갈 타임 돼요 아 세명 일한대요 아나 아나 생채 빠졌어요 아나 생채 빠졌어 이거 밀고 들어가도 됨 메이 궁도 없고 라인 열파점 빠졌고 초월 아 나 왜 이러냐 어 뭐야 메이 궁 벌써 탔어? 라인 다운 아 구슬 붙여야 된대 겐지님 아이고 자리야 자리야 나온거 자리야 실드 없어요 아 메이 벽 나 증폭빠서 메이 어느거 없어요 아 죽었다 석양 D 메이 괴롭혀요 메이 컷 아나 뽕 없어졌어 아나 뽕 없어졌어요 메이 죽었어요 아 죽었다 맥크리 두 명 있어요 호그님이랑 텐타님 피해 맥크리 다운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고 빠졌어요 초월 초월 87 88 마치 조심하세요 열파점 빠졌고 메이 왼쪽 자리야 자기 트리트 빠졌고 초월 상대 생체 없어요 어 이거 뭐야 겐지가 박혔어 메이크리 왼쪽 메이 궁 아 이거 음경됐는데 아 나도 나이네 아 내가 아 뭐야 저요 딜러요? 아 딜러 못하는데 정크랩 밖에 안됨 3탱 해요 3탱 해요 말리면 그냥 3탱 해요 3탱 하면 아 아나를 예 아나 놀아가겠습니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스트리스 못 꺼? 메이 궁 다 뺐잖아요 아까 메이 궁도 빠졌고 뽕도 빠져요 석양 엄청 세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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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 조심하세요 석양 조용히 멕크리 꿀잠 멕크리가 아니구나 멕크리가 아니구나 아 라인 석양 석양 티비 안들어가 스탑 봤어 석양 괜찮아 이거 들어갈거니 이제 들어가요 뒤에 라인자 라인 컷 들어왔어 우리 개팀 도와야돼 자 넌 당일 좋다 다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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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트레이터 나이스 라인힐 들어가보세요 어 내가 꿀잠 우릴 아 사라 오 미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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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메이 너무 사기다 비메이 진짜 아 짱크리다 파라 무조건 틀거 같은데 음 일단 할게요 위도우나 파라 둘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을거 같아요 이렇게 제스님은 뭐하실거에요? 원래가 리퍼자리야 아 어 어 이렇게 근데 이러면 이제 위도우나 파라를 그 그 그 그쵸 음 제가 파라까지는 아 위도우도 볼 수는 있는데 드로우 있지만 않으면 제가 어느정도 커버는 위도우까지는 은근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자기만 하면 되요 거의 말고 저기로 가시면 되요 자리안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간 다음에 우클릭 샴푸로 이리로 가시면 되요 여기서 이렇게 우클릭 샴푸로 자리안님 오시면 되요 올라갈지 점프 우클릭 하시는게 더 점프 쉬워요 좀 낮게 점프는데도 훨씬 쉬워요 그냥 예 자 이쪽에서 일하고 있을게요 위도우 있네요 위도우 하나 윈도우 하나 윈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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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위 윈도우 윈도우 클래엘 잠깐 어 그쪽으로 그로우기 윈도우 윈도우 없으세요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 스킬 없어요 겐지 노스킬 자리안 주름실드 빠졌고 겐지 노스킬 킬 찍고 아나 커버 받았어요 겐지 반사 빠졌고 자리안 떠 죽이는 타이어가 거의 준비됐어요 오케이 타이어 있네요 왼쪽 1층 위도우 타이어 찼어요 윈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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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아래 위도우 오른쪽 아래 아나 왼쪽 위에 위도우 윈도우 머리 모이기 윈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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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윈스터님 주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윈스터님 주고 위도우 먼저 잘라버리면 될거같은데 안하나? 거점 겐지 겐지한테 뽕 매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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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거 다운 매크리 언제 들어오냐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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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데미님 매크리 뽑으셨어 아 나 죽었다 JT 루시오 없어요 유승용 나왔다 엔지 왔다 엔지 사례없다 김오찌 유승용 뭐야 엔지 살아있어 매크리? 아 매크리 진짜 헤드 아 오 거의 핵인데 거의 핵인데 이미 유승용 왼쪽 edge 봐봐 고호왕 yeah이 와 거의 핵 journey 도시인가 door 매크리 없으면 괜찮아 자리야 vin 일단 자리야 따와 아이고 죽었다 윈섬 개피! 겐지하고 겐지 윈섬 개피! 윈섬 다운! 겐지! 맥크리 합류! 맥크리 합류! 근데 저분 맥크리 오지게 잘 쏟아 메일 뽑을까요? 일단은 타이어 거의 찼는데 아 오케이 그럼 타이어 한 번 쓰고 메일 가능? 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밀고 들어온 바로 그냥 타이어 그냥 조져버림 오른쪽에 맥크리 들어갔어 오케이 포 나왔어요 관전으로 볼 땐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정돈 느낌이구나 엄청 짜증나요 오른쪽! 오른쪽 한명 왔어 맥크리에요 맥크리? 오른쪽에 지금 호그 아니 나 이덕 부수는 사람 몇명 못 봤는데 오른쪽에 맥크리 반필 왼쪽에 호그 네네 호그 남았어요 어 나노 놔줘 해 한 번 밀어 했어 윈섬 명 윈섬 명 피! 윈섬 명 피! 루시오 다운 윈섬 명 컷 나이스 아 나 쓰면 저 아나 1층에 있어요 아나 왼쪽에 있어요 어 어 맥크리 왼쪽? 맥크리 왼쪽이 올라요 맥크리 여기 맥크리 밀었어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자리야 힐한데요 맥크리 어딨어요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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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왼쪽 맥크리 왼쪽 맥크리 왼쪽 빠졌어요? 메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아 그런데 타이어 뺐구나 나 맥크리 너무 잘 써서 좋은거라 괜찮아요 저거 정면 근데 자리야 궁 있을거에요 나 빛 없어요 근데 아나 비스 뷔는 솔직히 메이가 너무 좋아 너무 사기야 궁 한 번만 있으면 한 턴 막아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왼쪽 애들 힘 줘요 답도 저거 다 됐어요 내피 아 빠져 빠져 한 가지 아 나니 아 큰일 나한테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아나님 궁 Ш мир airplane 아나님이 빅병ük 대려봐 이거 로드오그 나왔어요 상대 우리 아나님 상대 윈스턴 빼고 로드오그 나왼 아 이십 포클ando 이거 놔줘 이거 놔줘 추 Pete 먼저 한명 자르겠다는 얘기구만 mies ж BC 나이스 나이스 address 왼쪽에 맥크리 있어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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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! 겐지 안돼! 뽕겐지 뽕겐지 왼쪽! 용검! 용검 D! 맥크리 왼쪽 왼쪽 있죠? 왼쪽 쐈어요 맥크리 있다 루슈 못 잡았다 왼쪽 오른쪽으로 나이스 나 비트포에다 쳤어요 보이셋에 들어와 계신데? 어디? 아... 리버니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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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렘 맞았습니다 호그 잡죠 이거 오우 나 위험했다 위스턴니 위험하지만 힐 들어가 놓습니다 계속 리퍼 달래요 왼쪽에 왼쪽에 맥클있어요 예 똥주 찼어요 똥주 찼어요 오른쪽에 겐지 어 우리 위험해 위험해 똥주 있어요 똥주 있어요 아 잘못 터졌다 벽 걸렸어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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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끝났어 호그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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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호그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왼쪽 자리아 다운 아 밀렸어 그마 아 저거 제가 잘못떠는게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내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어 그쪽으로 자리에 우클릭이었나 밀렸어 내가 똥주 60% 똥주 70% 생태술이 다 빠졌고요 벽으로 끊을게요 한번 오른쪽 숙양 나이스요 수고형 어? 아노비스 비는 메이가 너무 사기야 뭐야 다 죽었어 하하하 아우 쟤 라인 하셔도 못해 자부 되는거 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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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재인님 수고해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몇 점 대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냐고요? 뭐... 무슨 평균이요?